엄벙덤벙 세월 보내다 보니까 입추 지나고 말복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아직 이곳 애틀랜타에는 무더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을은 시작이 됐지요. 초여름부터 읽기 시작한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좀 가슴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2600년 전에 쓰인 책인데 어쩌면 그때나 이때나 다를 게 없을까. 어느 시대든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여기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진실을 담아 하는 말이 타인의 가슴에 가서 닿지 않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 이야기가 있어요. 이 카산드라는 트로이의 공주로 미모가 뛰어났는데 그 미모에 반한 바람둥이신 아폴론이 청혼을 합니다. 이제 청혼을 하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능력을 이 카산드라에게 줬어요. 그런데 카산드라가 이런 지하에 아주 냉정하게 그 청혼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는 사람이고 아폴론은 신인데 신은 늙지 않을 거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면 늙을 텐데 내가 늙고 나면 틀림없이 바람둥이신 아폴론이 자기를 버릴 거다. 그래서 청혼을 거절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이 아폴론이 복수를 결심을 하고 이제 카산드라에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입맞춤 한 번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는 그 입맞춤을 할 때 그 카산드라의 입에서 말하는 능력을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앞날을 환히 내다보는 카산드라가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웅웅거리는 소리로밖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비극이에요. 저는 성령의 예언자들의 운명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예민한 감성으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 공동체의 미래가 어떨지를 느끼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도무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무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는 무지는 학교를 많이 못 다녔다거나 무슨 아는 게 없다거나 하는 그런 무지가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그걸 무지라고 해요.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하면서 무지한 이들이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잘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들면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자기 생각과 일체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설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도무지 배울 생각이 없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목사들이에요. 이 목사들은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능력이 자꾸 발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능력은 계속 개발이 되는데 그 반대 듣는 능력은 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말은 잘하는데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절대 권력자들이 필연적으로 타락하고 추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이요 좀 나이가 들고 또 지위가 좀 높아지면 말을 하는 위치에 있게 돼요.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만 하려고 그러지 남의 얘기를 좀처럼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건 능력이고 말을 잘 듣는 건 인품이에요. 이런 거 좀 받아 적으세요. 말할 줄 아는 건 능력이고 들을 줄 아는 건 인품이에요. 우리가 능력과 인품이 같이 가야 돼요. 능력이 인품 안에 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이지만 인품이 따라가지 못해요. 균형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남편은 팔짱을 끼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죠. 음 듣고 있어.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꼭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니까. 듣고 있다니까. 듣기 뭘 들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듣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얼굴도 쳐다보고 공감도 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질문도 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듣고 나면 뭔가 달라지려고 애를 써야 듣는 거지. 그냥 듣고 있어. 그런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만 있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시면 15장부터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 계세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1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보내리라. 여기 모세와 사무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럼 모세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였죠. 한때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모세야 이놈들 다 여기서 쓸어버리고 너랑 나랑만 가자.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 돌들로도 내가 이놈들보다 더 잘 만들 거야. 그러니 다시 시작하자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돌을 거론하셨냐 하면 그게 광야였거든요. 광야의 지천에 널려있는 게 돌이었어요. 여러분 돌의 특성이 뭐예요? 단단해서 뭐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딱딱해요. 잘 변하지 않아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우직하고 믿음직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돌이라고 안 하고 바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돌을 부정적으로 보면 뭐죠? 미련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한 것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뭘 가르쳐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안 들어가는 사람을 돌 대가리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돌아이 그러는 겁니다. 그걸 줄여서 또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악함, 고집스러움, 강팍함의 상징이 돌들인데 차라리 돌을 데리고 가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모세도 지칠 대로 지쳤어요. 출애금 해가지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이것저것 일을 처리하는데 그런데 일이 끝이 없어요. 백성들은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왜 물이 없느냐? 왜 먹을 거는 맛나만 주느냐? 길은 왜 이렇게 험하냐? 왜 우리를 이 광야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일 셈이냐? 뭐 이러면서 달마다 찾아와서 사태질을 해야 됩니다. 또 지들끼리 막 싸우고 와가지고 내가 옳다, 지가 옳다, 서로 옳다고 판가름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모세도 그래서 탈진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모세도 지금 지쳤는데 야, 다 때려치고 저놈들 다 쓸어버리고 너하고 나하고만 가자. 그러면 모세가 동의했어야죠. 하나님 절대 동의. 나도 하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랬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뭘 알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이에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참 매력적이죠. 카리스마가 넘쳐요. 그냥 안수기도를 하면 멀쩡하는 사람이 막 넘어져요.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데요.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넘어지기로 작정하고 온 분들이 있어요. 그냥 건드려만 조라내. 넘어질 거다. 이러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여요. 그러면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넘어뜨리면 그 다음에는 그냥 도미노 넘어지듯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면 이게 이상하게 가기 쉬워요.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국에서 기적도 일으키고 바로를 무릎 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차라리 이 광야에 돌들 데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이럴 세컨?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좀 참으시죠. 하나님 좀 캄다운 하시죠. 제가 하나님 좀 아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거 하나님 진심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오히려 하나님을 캄다운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볼 때 짜증낼 때가 있어요. 이 망할 놈의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웬만하면 한국 뉴스를 안 보려고 그래요.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래요. 열불이 나서 잘못하다가는 그냥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매일 천불씩 벌고 있는데 마음에 천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삼류국가로 전락할 수 있을까? 미국도 그래요. 여러분 미국을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현대국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국가의 시스템을 가장 오랫동안 갖춰온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제도가 가장 잘 정착된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더 이상 미국이 인류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천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떤 위치에 설 건가? 그냥 불평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를 붙들고 이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혀를 차고 욕하는 거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걸 붙들고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중부기도를 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였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해도 내가 이제 저들을 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예레미와도 지쳤죠. 도무지 들을 생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을 넘어 화가 났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도자기 만드는 그릇 만드는 도공의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러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요.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유심히 관찰했겠죠. 먼저 이 토기장이는 흙을 골라냅니다. 그릇을 만드는 데 흙이 중요해요. 어떤 흙을 쓰느냐. 그리고 그 흙을 그냥 쓰면 안 돼요. 그걸 채에 걸으면서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고 아주 고운 흙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청성껏 채를 치면서 고운 흙을 골라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물을 뿌려서 진흙을 만들죠. 너무 질어도 안 되고 너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흙에 공기가 들어가면 나중에 구울 때 이게 깨져버리니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치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정성껏 만든 그 진흙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을 돌려가며 손으로 빚어갑니다. 예레미야가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아주 섬세한 과정이었어요. 이 토기장이가 함부로 진흙을 만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 만드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이 토기장의 얼굴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느낀 게 있었어요. 무심코 사용하는 그릇 하나도 저런 정성을 통해 빚어지는구나.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빚다가 잘 안되면 흙을 다시 뭉개서 다시 빚고 냈습니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그린 그 형상과 진료인 칠흙이 철묘한 조화를 이룰 때까지 그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그릇을 완성해 갔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왜 그곳에 자기를 보냈는지 비로소 깨달았던 거죠. 어제 아침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 토기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요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 야차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야차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했죠. 그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라는 말이 야차르예요. 그 야차르에서 이 토기장이 요체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감이 오시죠. 하나님이 왜 토기장에게 보내셨는지 그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도록 나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있는가 여러분 유명한 작품들을 보면 그 작가의 손길이 느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혼이 느껴진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나 저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서 좀처럼 돌이키지 않을 때면 우리를 새로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물을 타세요. 혹시 너무 된가? 그게 슬픔일 때도 있고 고통일 때도 있고 질병일 때도 있고 고독일 때도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재앙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불찰 때문에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사꼬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데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이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우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지만 그런 넘어지고 쓰러진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져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상처를 자꾸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져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것은 굉장히 예민한데 자기 또한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가시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찌르고 심지어 자기를 찌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오름이 따뜻함과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른 건 중요하지만 오른 것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어요. 오름이 따뜻함과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공의만 있으시면 너무나 차가워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만 있으시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 오시고 또 사랑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오름과 우리의 따뜻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따뜻하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보면요 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갑갑한지 몰라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 주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그런 틈이 있을 때 그때 거기에서 우정이 생기고 관계가 생기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줄 아세요? 세상에 틀린 사람들만 있어서 엉망된 거 아니에요. 옳지만 따뜻함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쨍쨍거리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실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따뜻함과 함께 가는 오름을 간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겪는 시련과 아픔 고독과 실패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은총의 통로로 삼아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역사도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의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반도를 평화와 통일의 길로 그리고 복음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때가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옛말에 모사는 제인이오 성사는 제천이라 그랬어요. 이를 꾸미는 건 사람이지만 성사 이를 이루시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똑같은 말이 자문 16장 1절에 있죠.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이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애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애 손 안에 이 뜻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너 내 손 안에 있어 너 까불지 마 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뜻이 있죠. 두 번째는 넌 내게 소중해 난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만져줄 거야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 꼼짝하지 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토기장애가 진흙을 함부로 만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서 진흙 놀이 했어요. 아이들이 진흙을 주물따 주물따 합니다. 이렇게도 만들었다가 저렇게도 만들었다가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팽개쳐버려요. 그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토기장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정성껏 그 손으로 그 진흙을 만져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그 구슬땀을 흘리고 그 숨이 멎을 듯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분이 토기장애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 원래 이 본문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엿장수가 엿 가위를 마음대로 두들기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7절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 보시면 돌이킨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18장 전체와 예레미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내게 돌이켜 내게 돌아오면 나도 뜻을 돌이켜 너를 멸하지 않고 너를 만지고 만들어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굉장히 변덕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하시고는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서뜨리겠다고 하시고는 부서뜨리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놈 자식 두로만 와봐라 내가 다리몽덩이를 분드려버릴 거야. 그런데 다리몽덩이를 분지러뜨리는 아버지는 안 계세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신다 그랬어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여기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은 반응적 주권이라고 했어요. 반응적 주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 따라서 달라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처음에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난 이대로 갈 거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자꾸 반응하시는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섭리조차도 우리의 반응에 따라 바꾸세요. 신이 뭐 그래 이렇게 불면소리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획을 바꾸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붙들려있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세요. 너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가지고 놀다가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임지시면서 마침내 그 작품에 당신의 숨을 풀어넣고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 그냥 흙덩이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의 혼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반응적 극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허접한 기도에도 마음이 움직이시고 우리의 어설픈 회개에도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참 보잘것 없는 찬양에도 하늘의 천군천사의 찬양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그런 예배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빚어가시니라 믿고 또 그렇게 선포합니다. 묵상하실까요?